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질문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모이애킹 진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 질문도 아마 좀 많이 좀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모이애킹이나 이제 웹에 취약점 진단 업무로 개발자처럼 프리엔서로 일을 할 수가 있냐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쉬면서 이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답변보다는 이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구나 우리 저도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 왔고요 그래서 제 경험들을 이제 토대로 프리엔서 뿐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애킹 쪽에 그런 사업들을 또 장기적으로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여러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취업 준비생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일들이 어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될 거다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특히 이제 3년 전후로 해 가지고 이러한 프리엔서 일들에 대한 추천들이 많이 올 건데 그때 이렇게 프리엔서의 어떤 장단점들 뭐 이런거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제 경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이애킹 컨설턴트 라고 하는 뭐 회사에서 이제 소속이 돼 가지고 계속 일을 했었고 중간에 뭐 대기업 그 다음에 어 금융권 이렇게 가면서 한 11년 정도 이게 회사에 이제 소속을 해서 이제 일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처음부터 또 사업을 진행했던 것은 아니에요 중간에 이제 대기업을 어게 퇴사를 하면서 프리엔서 일도 조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금융권에 나오면서도 한동안은 이제 저 그 혼자 이렇게 좀 일을 하다가 조금 조금 더 이제 사업을 어 하기 시작한 거죠 현재는 이 상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프리엔서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선은 결론부터 말하면 개발자 분들 보다는 더 많지는 않겠죠 숫자적으로 더 많지는 않겠지만은 전체 이제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어 거의 비슷하게 프리엔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이 에킹 회사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게 그 드러난 모이 에킹 회사라고 할까요 아무튼 뭐 이렇게 구인 광고 같은데 보면은 어 정말 소규모의 회사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지정업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도 이제 규모가 보도 50명 정도에서 뭐 100명 정도의 컨설팅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제 그런 지정업체들이 많이 알고 있겠죠 뭐 A3 부터 시작해서 SK 쉴더스 안내비나 뭐 시키와 이축이나 이런 회사들도 많이 있었건데 그 회사 이외에도 굉장히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을 이뤘던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대년 이제 큰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프리엔서로 좀 일을 하고 있다가 또 이제 서로 좀 이렇게 맞어가지고 이제 두세 명 아니면 이제 많게는 뭐 다섯 명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이 에킹 지금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프리엔서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 프리엔서라고 하는 것들은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고 있겠지만은 사실 특정 기억에 이제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 계약이죠 예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의 그 자유 계약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을 지칭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대표가 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 하고는 다른 거죠 사실 프리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업보다는 어떻게 1인으로 그냥 활동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에 따라서 정말로 장기간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어느 정도 이제 선택을 해서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이렇게 영위하는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리엔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이킹을 하다가 왜 하게 되냐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뭐 다르겠지만은 실제 첫 번째는 이제 연봉 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은 것을 좀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제 한 3년 차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리로 이제 진급을 하는 곳에 물론 이제 대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 차 정도 이상이 되어야만 이제 대리로 이제 탈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그냥 중소기업 작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년 차 정도 되면은 이렇게 선임 그 다음에 대리 라고 하는 직급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요때 부분 정도에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초년생에 받았던 연봉들이 조금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시점이겠죠 왜냐면 진급을 했기 때문에 진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초봉이 보통 2700에서 3000 정도 이렇게 작은 기업 같은 경우 이렇게 현성이 됐다 그럼 이제 대리급으로 간다면은 뭐 그렇다고 이제 뭐 2배 3배 뜨는 건 아니고 보통 뭐 한 3500 정도에서 이제 좀 더 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이제 내가 더 많은 연봉들을 좀 받고 싶다 이런 느낌들이 이제 들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점 점점 내가 대기업을 갈거지 한번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내가 이제 다른 이제 컨설팅 회사 경쟁업체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더 이게 좀 인원들이 더 많은 곳으로 컨설팅 업체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50명 규모의 이제 컨설팅 업체 인데 뭐 한 2-300명 정도의 컨설팅 업체로 이제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그냥 갑사로 이제 대기업 쪽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연봉들이 좀 더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몇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아냐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제 프리엔서를 나는 그냥 좀 자유롭게 좀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제 프리엔서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는 순간적으로는 더 번다 무조건 더 벌 수 밖에 없습니다 더 벌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봉이라고 하는 것들은 회사에서 고객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운영비 그 다음에 기타 이익을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월급을 주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몇 퍼센트를 주냐 그건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50% 이하입니다 저도 이제 대표로서 운영을 하고 있겠지만은 그 정도는 이익을 제가 50% 정도는 최소한 가져가야만이 내가 어떤 것들을 고정비용 같은 경우나 이제 뭐 임대비 같은 거나 기타 사대본 같은 거나 이런 여러가지들을 영유를 할 수가 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책정이 되게 되는 것인데 요것들을 이제 다 가져가는 거죠 프리엔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들이 요러한 그 컨설팅 비용들 그 다음에 이제 운영비용 그 다음에 기타 이익비용 같은 경우 기타 이익 같은 경우들 다 책정한 가격들이 얼마가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실제적으로 한 600만원 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중에서 이제 월급으로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300 정도 정말 최고로 받았을 때 이제 300 정도로 이제 받는 것인데 이 600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다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이게 보이니까 왜그러면 이제 3년차 정도 되게 되면은 이제 고객들하고 좀 이제 네트워크가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고객들이 이제 좀 더 더 이 친구하고 좀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가끔씩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렇게 영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1년 정도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너 네가 계속적으로 우리 쪽에 좀 서비스를 취업점 진단을 좀 하게 좀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계약을 좀 맺으면 어때 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객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돈을 보니까 이게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뭔가 더 이제 벌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속되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지속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프리엔서를 지금도 계속 몇 년 동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사업을 해 가지고 뭐 직원들을 뽑고 그런 것도 자기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냥 1인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그렇게 프리엔서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속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1년 2년이 아니고 뭐 이게 5년이던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벌 수 있는 그 시기까지를 잘 버티면서 지속되면 좋은데 이 지속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영업이죠 영업이죠 영업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일을 받아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회사에서 일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 영업 비용만큼 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이제 월급으로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일을 내가 받아 오는 것들이 아니고 이때부터는 이제 사업하고 좀 비슷한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행정처리부터 시작 간단한 행정처리부터 시작을 해서 계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온갖 서류들이 굉장히 와타리가타리 많이 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초반에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이제 업무 협의들도 자기가 이제 고객들하고 다이렉트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팀장님이나 아니면 자기의 선임들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앞에서 이제 좀 이렇게 앞에 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범위들이 너무 과하다 그러면 범위들을 잘란다거나 뭐 여러 가지들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영업팀하고 이제 PM이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들을 이제 자기가 자신이 혼자 다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개발자하고도 똑같잖아요 개발자에다가 가지고 내가 연봉 뭐 한 1억 정도 원하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해 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고객들이 나중에 그것을 더 해 줘라 아니면 기간을 더 좀 더 늘려 가지고 나는 더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제 그것들을 고객들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신뢰가 깨져버리면 이제 그게 지속이 끝나는 거죠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후배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제 위에 선임들이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 3년 차 정도 되면 프리랜서를 많이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통 한 2년 정도 이상은 못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못 하더라고요 왜 그냐고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보면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왜 그냐고 물어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많이 벌죠 처음에는 이제 뭐 연봉으로 따지면은 뭐 한 6천만원 7천만원 나 본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갑자기 한 다음 년도에 가보니까 예전에 회사에서 다녔던 그런 연봉하고 비슷한 수준 아니면 오히려 더 못 버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이제 일거리가 혹시나 있냐 뭐 프리랜서 일 같은 거 있냐 근데 그 프리랜서 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제 단기간 1개월이나 2개월 정도로 이렇게 자기가 요청했는데 이게 불안하니까 6개월 아니면 뭐 1년짜리 뭐 그렇게 요청하는 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일거리가 없으니까 특히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비수기 비수기라고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애킹이던 강사던 아니면 이제 개발자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비수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1월부터 한 2월 정도예요 빠르면은 2월 안에는 이제 풀려요 이게 풀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비용들이 이제 선정이 됩니다 그 사업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사업 비용들을 이제 선정하는 기간들 기간인데 이때는 이제 고객 입장에서도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측정이 100% 이게 딱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고객 쪽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계획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회사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내가 모이애킹 비용들을 줘야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데 보통 설날 전까지 결정들 안해요 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설날 구정지잖아요 꼭 설날 구정이 지날 만이 뭔가 이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1월 정도까지 그냥 어떻게 어리버리 많이 지나가고 2월 정도 이제 구정이 지난 시점에서 오 이거 비용이 이제 좀 측정을 해 가지고 이제 3월부터 좀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1월달하고 2월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논다는 거죠 예 논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나는 2개월 정도 쉬고 나머지 10개월 정도는 일을 빠싸게 해 가지고 벌면은 기존에 회사보다 더 벌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또 중간에 뭔가 일이 틀어진다거나 일정이 틀어진다거나 그렇게 일정이 틀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고객 쪽에서 분명히 내가 뭐 한 7월에서 8월 정도는 진행한다고 했는데 막상 사업을 해보니까 이게 미뤄졌다거나 그러면 나는 실제적으로 백수가 되는 거죠 돈을 못 버는 기간들이 또 이제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1년 동안 1년 중에서 내가 한 4개월 정도 만약 공백이 생겼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기존에 다녔던 회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됩니다 복지 같은 거나 사대보험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해보면은 비슷한 수준으로 돼요 차라리 그냥 회사를 다니는 게 훨씬 더 더 신경을 안 쓰이고 좋다는 거죠 이게 신경 안쓰죠 휴가도 있고 근데 프리엔서 같은 경우는 휴가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도 프리엔서를 하는 것들은 뭔가 자유이죠 여기 버튼을 보면 전속되지 않고 자유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유적인 것들 일정 특히 이제 일정이나 공간 우리가 업무 공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자유를 하기 위해서 또 프리엔서를 좀 많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이애킹 같은 경우에도 하면은 굉장히 이 어떤 회사에 좀 소속되는 것들을 나중에 좀 괴로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저도 그렇죠 뭐 다른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개발점은 근데 한 3년 정도 하면은 아 이 회사에 좀 더 이제 배울 거 있나 아니면 내가 성장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연봉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아 이것들을 내가 좀 프리엔서 같은 걸 해서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한번 찾을까 내가 일을 하고 싶을 수 있는 공간에서 나는 정말 출근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막 부대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것도 내가 자유롭게 좀 선택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그 자유 때문에 선택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자기가 능력이 된다면은 그 자유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프로젝트를 골라서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러니까 이제 프리엔서를 정말 제대로 한다면은 정말로 그 프로젝트를 고를 수 있는 고를 골라서 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내가 누군가가 이제 야 너 이 돈 받고 한번 할래? 라고 했는데 자기는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고 다른 프로젝트 좀 더 돈이 되는 것들은 나는 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내가 선택권을 많이 가지고 내가 좀 더 더 많이 뭐 많게는 두 배 세 배 받을 수 있는 그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은 사실 프로젝트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업무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프리엔서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고객사에 많이 가게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있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 우리가 이제 모이익킹 같은 경우도 원격 모이익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격이 비상주이죠 고객사에 가지 않고 비상주로 해서 저희가 원격으로 어떤 것을 취약점을 분석을 한다거나 그런 거에요 개발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택근무라고 하는 부분들도 협의를 하면 가능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내가 재택근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원격으로 할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어떤 특정 계엄 회사에서 그냥 자유롭게 슬리퍼 신고 신으면서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회사의 마더를 쓰고 있는 게 일을 받아오는 회사에서 이제 프리엔서한테 이제 일을 주게 되는 것인데 그때는 이제 고객들이 보통 들어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줘야 할당을 해줍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이제 고객들하고 계약을 맺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실제 고객들하고 계약을 맺기보다는 중간에 또 이 지정업체의 마더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제 마더라고 하죠 실제 계약을 맺은 마더 그래서 A라고 하는 고객들하고 A라고 하는 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맺고 그걸 이제 프리랜서한테 주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보다요 그래서 이렇게 되버리면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A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비상주인 프로젝트들을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상주를 해야 하는 것을 이제 프리엔서한테 많이 넘기게 돼요 그래서 너 한 6개월 정도 갈 수가 있어? 요런 업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버리면은 자기가 느끼려고 했던 자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퀘스천이 되죠 분명히 자기는 어떤 회사에 이제 소속된다거나 좀 오랫동안 이렇게 사람들하고 막 이게 하는 것들을 별로 싫어하는 성격인데 분명히 모예킹 기술들이 있어 능력은 있어요 근데 이게 싫어서 프리랜서를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되버리면 똑같다는 거죠 이게 안되잖아요 이게 안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요거 프리랜서를 선택할 때 요런 것들을 보고 나는 프리랜서를 하겠다 자유를 보고 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상태 그리고 내가 프리랜서를 하면 무조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도 조금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3년차에서 이제 5년차 사이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는데 대기업에서 좀 나오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을 하고 다녔냐는 주말에 이제 대기업 나올 때 이제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구조조정이 뭐 정말로 이제 전체 인원 중에 반절 이상이 구조조정이 당했던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나왔던 그런 사례였었는데 나오면서도 그냥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냥 프리랜서 좀 뛰면 되겠지 설마 이제 굶어 죽겠냐 라고 해서 막상 나왔는데 막상 나왔는데 이게 중간에 일정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한 달 뒤에 너 프로젝트 트윗 될 거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 잡아놨 이렇게 잡아놨는데 갑자기 닥쳐가지고 야 그거 캔설됐어 우리가 사업 못 잡았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하다 보니까 3개월을 일이 없더라고요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프리랜서라고 하는 부분이 일종이 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또 급하게 그때 이제 금융권 쪽에 서치를 하고 저는 이제 금융권 쪽으로 이렇게 취업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선택을 할 때 잘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장기적으로 자기가 어떤 식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얘를 이제 커리어를 쌓을 것이냐 나중에 정말 이제 대기업으로 간다면 중간에 프리랜서를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경력이 공백이 좀 생길 수가 있다 오히려 분리할 수가 있겠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많이 고려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